리명웅의 하루 새끼 비결, 바이든의 수업이 있을까? 최근 이명웅이 인기 예능 프로그램 하루 새끼에 출연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유혜진이 이명웅을 미국 대통령 바이든에 비유한 발언은 이 프로그램의 기대감을 더욱 증대시켰다. 이명웅이 출연하기 전부터 이 프로그램은 많은 화제를 모았지만, 그가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이명웅의 등장, 그 의미 이명웅은 트로트 가수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다. 그의 음악과 매력은 팬들 사이에서 꾸준히 회자되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 출연으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기회를 얻게 되었다. 유혜진은 이명웅의 인기를 강조하며, 그를 바이든 대통령에 비유한 이유는 바로 그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 때문이다. 이 비교는 단순히 유명세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특별한 아우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프로그램 제작의 비하인드 하루 3끼의 제작진은 이명웅이 출연하기 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나영석 PD는 출연자들이 자유롭게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료를 직접 구해오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예능적인 요소를 넘어서, 출연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재료로 요리를 하게 함으로써, 각자의 개성과 스타일을 더욱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의도가 있었다. 차승원은 이번 프로그램의 요리 영역이 광범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양한 요리를 선보일 계획을 세웠다. 이명웅이 어떤 요리를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그가 요리를 준비하는 모습 또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요리의 과정과 특별한 준비 프로그램의 촬영 준비 과정에서 차승원은 이명웅을 맞이하기 위해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기로 했다. 그는 이명웅이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메뉴를 구성했다. 이러한 배려는 이명웅에게 큰 감동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그가 편안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명웅은 요리를 하며, 자연스럽게 차승원과 유혜진과의 케미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들의 조화로운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웅의 아우라와 겸손함 이명웅이 출연하기 전, 그의 아우라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나 일상에서 모두가 존경할 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선배들인 차승원과 유혜진 앞에서도 그 겸손한 모습은 더욱 빛날 것이다. 그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아우라와 함께 이명웅이 프로그램에 출연함으로써, 그가 주는 영향력은 단순한 가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을 지닌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혜진의 특별한 사랑 유혜진은 이명웅의 출연 소식에 큰 기대감을 품고 있으며, 그는 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 이명웅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혜진은 자신이 자주 가는 식당을 미리 조사하여, 이명웅이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그가 이명웅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이명웅이 출연함으로써 유혜진과 차승원은 더욱 즐겁고, 특별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들의 우정과 조화는 프로그램의 재미를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이명웅의 새로운 도전 이번 하루 3끼 출연은 이명웅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그는 가수로서의 이미지 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자신의 매력을 보여줄 기회를 얻게 되었다.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웅이 출연하는 하루 3끼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서, 그의 다양한 모습과 인간적인 매력을 드러내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에 비유된 만큼, 그의 출연이 대중에게 미칠 긍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클 것이다. 최근 이명웅이 인기 예능 프로그램 하루 3끼에 출연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유혜진이 이명웅을 미국 대통령 바이든에 비유한 발언은 이 프로그램의 기대감을 더욱 증대시켰다. 이명웅이 출연하기 전부터 이 프로그램은 많은 화제를 모았지만, 그가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이명웅의 등장, 그 의미 이명웅은 트로트 가수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다. 그의 음악과 매력은 팬들 사이에서 꾸준히 회자되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 출연으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기회를 얻게 되었다. 유혜진은 이명웅의 인기를 강조하며, 그를 바이든 대통령에 비유한 이유는 바로 그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 때문이다. 이 비교는 단순히 유명세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특별한 아우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프로그램 제작의 비하인드 하루 3끼의 제작진은 이명웅이 출연하기 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나영석 PD는 출연자들이 자유롭게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료를 직접 구해오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예능적인 요소를 넘어서 출연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재료로 요리를 하게 함으로써, 각자의 개성과 스타일을 더욱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의도가 있었다. 차승원은 이번 프로그램의 요리 영역이 광범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양한 요리를 선보일 계획을 세웠다. 이명웅이 어떤 요리를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그가 요리를 준비하는 모습 또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요리의 과정과 특별한 준비 프로그램의 촬영 준비 과정에서 차승원은 이명웅을 맞이하기 위해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기로 했다. 그는 이명웅이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메뉴를 구성했다. 이러한 배려는 이명웅에게 큰 감동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그가 편안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명웅은 요리를 하며, 자연스럽게 차승원과 유혜진과의 케미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들의 조화로운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들이 함께 요리하며 나누는 대화와 웃음은 방송의 중요한 재미 요소가 될 것이다. 이명웅의 아우라와 겸손함 이명웅이 출연하기 전, 그의 아우라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나 일상에서 모두가 존경할 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선배들인 차승원과 유혜진 앞에서도 그 겸손한 모습은 더욱 빛날 것이다. 그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명웅은 노래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자신의 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의 겸손한 태도와 아우라는 출연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유명세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나 진솔한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해왔다. 하며 요리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 그의 이러한 배려는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 것이다.